4살이에요? 4살 4개만 따갖고 와봐 더 많이 따면 안돼 4개만 따갖고 와 아빠 아니 먹지 말고 아빠한테 주세요 4개 따서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끝에 가서 빨간거 이거 이거 이거? 아니 이거? 이거 아니고? 봐봐 이렇게 하면 빵이 몇개야? 4개 삼촌도 하나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이거 많이 드세요 아 대박이 삼촌 36개 따주세요 삼촌 36살이야 응 36개 따주세요 그 먹던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삼촌 삼촌 36개 삼촌 36개 삼촌 36개 응 이제 1살 먹었어 35개 해줘 34개 아기야 발이 안 나와 말 발이 안 나와 발이 안 나와 발이 왜 안 나와 발이 왜 안 나와 발이 왜 안 나와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계속 있어야 된다 이제 너 계속 살아야 돼 발이 안 나오면 딸기 따다가 봐 딸기 따다가 발이 안 나와 아이고 빠귀 나도 가야겠네 어이 발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? 발 어딨어? 빠귀 발 안 나오는데? 어? 빠귀 발 계속 따라온다 계속 따라오는데? 계속 따라오잖아 우와 빠귀 혼자 잘하네 어? 무서웠어?